오늘 출연자 여러분들이 보도에 전부 나와 섰습니다. 인기상위 두 팀 보겠습니다. 먼저 정말 여러분들 다 편히 쉬실 때 잠 못자고 급한 물을 다 해내는 분들입니다. 맨발의 청추를 불러주신 차민철 외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신문씨가 축하했었습니다. 인기상 두 번째 분 빵빵 불러주신 박하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조상입니다. 명일만 친구 불러주신 총재일님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경씨가 매달 걸어드리고 축하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무인동 불러주신 초밸리바르징 감사합니다. 강대씨가 또 이렇게 이 팀 분입니다.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최우수상입니다. 최우수상 상을 주실 분은 장욱현 시장님께서 상을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최우수상 선생님과 함께 아름다운 강산 이호윤호 홍준화 선수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보기 좋습니다. 전국에 있는 노래자랑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해외 우리동포 여러분들 특히나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대주시고 훈훈한 흥기를 쌓아주신 영주시민 여러분 이 보장을 찾아오신 관광객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최우수상하신 분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영주시 편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나만 밋풀고 강물도 풀래 아름다운 이곳에 내가 이거로 니가 이래 손잡고 가보자 나이 떠보자 초방야로 우리들 모여서 말해보자 새해 자네 친구들에게는 참 좋은의 아이피 기억은 새발분고 장수풀친 실간루 흑효산수 건강정식품 이곳에 이곳에 나이 나이 우리는 태어나고 아름다운 이곳에 천천히 이곳에 살리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